너무 너무 싫어요 구렁지이나 피를 타고 싶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말 찍히는 것도 싫고 옆에 우는 것도 싫고 큰 공간에 있는 것도 싫고 피운할 일이야 그게 안 되니까 아직 경제적으로 제가 독립도 걸려있고 집 문제제재산분할도 걸려있고 그다음에 저 혼자서 대학생이 아닌데 이 아이를 키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혼하게 되면 나쁜 남자, 나빠, 나빠가 많잖아요 양씨 안 주고 근데 저 혼자 다 끌어안을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거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혼하는 건 좋아, 성성한데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본인 학원비, 대학 등록금 걱정하고 이혼하게 되면 나 엄마, 나 학원비, 대학 등록금 어떡하지? 우리 생일이 어떡할까? 학생들이 하나예요, 딸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아직까진 경제적으로 많이 능력이 이게 되질 않기 때문에 이유를 못하는 이유가? 나는 이유가? 왜 내가 뭐 오, 오, 백, 십. 못 보니까 둘이 합쳐서 가르치 수 있으니까 돈은 벌어요 남편이. 벌기는 하는데. 돈을 많이 원해요 자식이 어떤 학업비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원해. 그가 아니라 최저 생활비 3인 가족 대학 때 적어도 생활비가 그래도 보통 이 수준에 보면 400 이상 갖다 준대요. 남의 가정. 네. 400에서 500. 근데 그 절반 될까 말까? 이거는요 그냥 너무 창피한 얘긴데 사회 초년생 대학교 나와서 받는 월급이랑 똑같아요. 그니까 본인이 쓸 거 빼고 뭐 이거 이거 빼고 200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지 말고 이제 그거보다 더 못하게 받고 살았어요. 그니까 시댁에서 이제 돈이 좀 있다는 이유고 생활비 주겠다고 그러고 소금과자 한마디로 사기 결혼이에요. 사기 이건 사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는 생겼고 하나 지우진 못하겠고 그 때마다 시댁에서 돈 조금씩 주면서 저 이혼 막았어요. 겨울 낀 건 뭔지 아세요? 시댁에 돈이 있었어요. 본인이 조금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힘들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으면 그 돈을 자기가 다 받아서 제가 개고생하는 걸 알아요. 그럼 그거 받아서 싸봤다고 하죠. 받아가지고 생활비 본인이 능력이 안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당관하는 거죠. 억울해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저는 임신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코 필리면서 이 사람 뒷바라지 다 하고 전 임신에서도 아니 저 이때껏 제대로 쳐본 적이 없어요. 호수도 너무 불쌍해요. 산후조리도 못했고 노예처럼 살았고 자식도 키우면서도 진짜 시댁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산거네 결국은 그나마 제가 경력 단계됐을 때 아이를 키워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아이 아침마다 엄마 가지마 이러고 우린에 냅두고 일하러 가고 그랬어요. 마사리의 딸이 대학생이요. 수월한 삶 이제 삼사 년 남아 삼 년 남았네요. 길어요 뭐 한 삼 년 그죠. 삼 년까지 이 악물어요 그냥. 어차피 여태 스물 이십 평생을 이를 악물고 이십 평생을 가슴에 내가 내 스스로가 어 내가 대바늘을 어쨌든 선택을 한 거니까 그죠 애기 낳고도 내가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으면 진작에 갔을 건데 엄마 또한. 저 사람이 불쌍한지 내가 불쌍한지 그때는 혼돈이었고 아이밖에 안 봐 안 보였고.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았고. 또. 나 또한도 시댁도 나쁜지 아는데 언젠간 남편이 조금 저러다 말겠지 조금 저러다 정신 차리겠지 저것도 하다 보면 처음이다 보니까.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믿었던 게. 그치? 본인 발에 본인이 그저 내 발을 찍은 거야. 그게 너무 이제 와서 나이도 먹고 아이도 커가고 이제 점점 점점 내가 너랑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완전히 같이 살면서 복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근데 자식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건 엄마 고생한 거 알아요 억울한 것도 알아요 정말 아까 뭐라고 구역질이 난다고. 네. 너무 싫어요. 구역질이 나고 진짜 막 싸를 정도로 아무리 자식 때문이라도 그게 한 달에 150 200을 갖다 주는 남편밖에 안 되는데. 살았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서 아빠 없는 서름을 알아요 아이한테도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아무리 홀베이 많아도 왜 있잖아요 요즘에 좀 낫지만 그냥 아빠 어때 이렇게 얘기가 낫을 수도 있고 스스로 애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게 엄마의 드라마예요. 자식이라는 거를 무기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구역질이 나고 엄마 턱이 나오고 한 자리에 있는데 진짜 칼로 죽여 찔러 죽여버리고 싶고. 아 어떡하면 미안해요 어떡하면 내 남편이라는. 뭐 이렇게 욕도 속으로는 잘하네. 엄마가.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다 떨어져 있으면 불쌍하기라도 해요 짠하지 뭐 해요. 근데 같이 있으면요 오직 늦은 거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 남편인데 저놈이야 내 남편인데 저놈이랑 내가 웬만하면 내가 집에서 10분이든 1분이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밥을 먹으면 내가 진짜 무슨 미안해요 막 어디 여물을 먹는 듯한 거고. 응 그런 삶을 엄마가 자식이. 내가 손가락질 받아갖고 서러움이 있어서 엄마만의 트라우마에 마음의 병이야. 그걸. 우리 철문 같은 딸한테. 나 같은 서른 아까 그랬죠. 애비 없다는 소리 듣고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참아온 건 맞는데. 여자의 인생의 일생을 보면. 자식이라는 무기가 앞을 섰어요. 맞아요 솔직히 그건 엄마가 엄마 그 정도로 싫은데 내가 자식이 아이 학업하고 뭐하고 뭔 짓을 해서도 그 아이가 먹고 먹었을까요. 자 이걸 봐. 내 딸은 엄마가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손가락질 밟고 싶지 않아서 유년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아비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엄마도 서러움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남편한테 더더욱 내 아버지처럼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싶었고. 내 시대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따지면 남인데 여기 시집 왔다고 세상에 내 부모보다도 못하는 그런 정을 주고 관심을 가져서 엄마도 머물다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왔는데. 중요한 건 애비 없는 자식을 만드는 게 엄마가 가장 그게 더 비참할 것 같아서 내 지금의 비참함을 참고 살았다 이 소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딸은 뭐를 보고 살았을까. 근데 애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큰 만나면 싸우니까. 바보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이. 참았을 것 같으면 싸우지 말았었어야죠. 그 아이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는 뭐를 위해서 살았냐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나중 되면 엄마가 헤어진다고 그러지. 못 헤어져요. 이혼하고 싶죠? 못 헤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혼식장에 내 딸의 손은 누가 잡고 가나. 아니 그래도 헤어질래요. 나는 좀 싫어요. 헤어질 것 같으면 진작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혼을 저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여태 이십 년을 하고 싶었어 이혼을. 근데 엄마도 엄마만 하니까 그 고초 그 고통 그 서러움 안다니까. 그런데 엄마도 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랬으면 내 자식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남자는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마라. 엄마가 각인시켜준 거야. 그리고 남자는 돈 많이 벌어와야 된다. 각인시켜준 거라고. 그리고 얘는 유년 시절부터 여태까지 커면서 가족에 대한 화목 엄마 아빠에 대한 그냥 둘이 이혼만 안 한 거지 저렇게 징글징글 맞게 저렇게 살 거면 왜 결혼을 해야 되나라고 딸도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아빠 없어도 너 아빠 없지 앞전에 그랬지 아빠 없지 이 서러움이 더 낫겠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있는데 맨날 죽여라 살려라 맨날 부딪히고 맨날은 아니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더 크겠어요 엄마. 뭐가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더 좋았을까. 이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혼을 했었을 것 같으면 진작에 했을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태까지 왔어. 왔죠? 아예 생각받을 수는 없어. 이미 사춘기도 지났고. 얘는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한 남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돈 많고 돈 많이 갖다 주고 자상하고 나만 위한 사람 같을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 모든 여자들이 그게 로망이에요. 그렇죠? 이혼 안 하고 나 같은 삶을 안 살아야 되는데 딸은. 남편을 존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건 지금이라도. 딸이 성인이 됐잖아요. 그죠? 애비 없이 없는 자식들이 한두 명이야 그럼 다 손가락질 밟고 살았겠네 엄마도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그치 근데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꼴을 봤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정신적인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엄마가 마음속에서 우울화병이 나와서 맨날 남편이. 싸워서. 저는 지금 화병이에요 저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없으면 더 죽어요. 왠지 알아? 차라리 후자를 선택할래요. 아니요 없으면 더 죽어요 왠지 알아요 엄마도 일찍 죽지도 못해요. 상대가 없거든 내가 상대 미운정도 고운정이나 미운정도 정인지나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유를 만들어요. 이유를 만들어요. 푸념하고 푸념할 대상이 없어지면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자를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단명을 하고 싶지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내 딸을 보살펴야 되고 보필해야 되고 얘가 혹시 시집을 가게 되면 외순주도 내가 봐야 되고 이게 많아. 그 이유가 산후조리도 못했지. 어? 친정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못했지. 남편 잘못 만나서 일했지. 그러니까 엄마의 서러움을 딸로 엄마가 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죽는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유 못해요. 이혼하면 와요. 근데 이유 못해요. 얘가 대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땐 두 부부의 인연이 진작에 끊어졌었는데 이것도 악연 중에 악연이 오래가는 악연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꼭 악연 말은 아니야. 점점 점점 정신을 차리면 잘한다 잘한다 한 번 정도는 해줘. 비웃장 없어. 눈치 없어. 그리고 주변 머리 없어. 유통성 없어. 집 밖에 몰라. 이런 사람을 그냥 산 거야. 맞아. 그래서 속 터지고 속이 무너지고 개고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각인시켜준 게 본인이 딸한테 각인을 시켜줬다고. 그럼 지금부터 남편도 이제 늙어가니까 나이 먹으니까 서서히 정신을 차리겠네. 그죠? 청춘때야 뭐 2,8 청춘때야 어디든 뭔도 못하겠어. 그죠? 그럼 얄밉다 생각하지 말고 없어지고 내가 네 눈앞에만 마주치지 않으면 나는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허전해요. 엄마 같은 그 기운이면 허전합니다. 그러니 잘한다 잘한다. 너 더 많이 보러 오라고. 잘한다 더 갖고 오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좀 여우짓을 할 것 같아요. 계속해. 계속해요. 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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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한 달 하지 말고 계속해요. 제가 봤을 땐 해긴 했었어요. 잘 봤어요. 그리고. 나도 알아. 박수도 그죠.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데 뭔가 애교를 딴 데 뭔가 받쳐줘야 이게 뭐뭐뭐를 해줘 아잇. 랩도 계속 그냥 들이대요. 지갑 변해주듯. 지푸래 꺾이든. 남편이 그러든 그걸 가져야. 다리.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고 남편한테 어떻게 해서든 갖다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갖고 올 수 있는 남편을 구슬리고 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만들어 주라고. 엄마가 어차피 딸 때문에 이 시장하고 여태까지 모진 인생 정말 죽지도 못하고 내가 구렁송이에서 정말 쓰레기장에서 지내는 것 같고 너무 구역질도 나고 막 이런 데서 엄마 그 인연이랑 남편이랑 살았으면 딸도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 엄마 인생은 그래. 참을 수 있는 법을 참을 수 있는 법을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그걸 가르치라는 얘기는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는 얘기야. 그래야 엄마가 더 억울하지가 않아. 딸까지 가서 저 모진 인생 나의 같은 길을 또 같이 가는 그 팔자가. 내가 그랬죠? 이게 무슨 재산이야? 물려주게? 그죠? 유산이에요? 뭐 증여받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딸도 징그럽다 그럴 거고. 그치? 딸도 아빠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남편에 대해서 무시가 돼요. 안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고생했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아요. 정말 늦게 들어오면 아주 아싸 하고 진짜 이럴 것 같아. 아주 그냥 내가 박수 치고 내가 세상 편해. 근데 쟤가 온다 그러면 심장에 그냥 막 조여들면. 맞아요.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건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약 먹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요 제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약을 잘못 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약 두 장으로 기어 다녔어요. 그때 본인이 자기 입에서 이혼하세요. 그전에는. 제가 돈을 잘 벌고 그럴 땐 아무 소리 못하다가. 근데 그 정도면 보통 여자들은 이혼을 하거든요. 아니 남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이혼을 하거든. 그냥 남처럼 사라고 개무시했어요. 그걸 누가 배웠을까요? 자식 땜에 이혼 아내 땜에. 아니요 자식 그거 때문만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아 지금 방금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식 땜에 이혼을 아내 땜에. 그러면 자식 땜에. 경제적인 독립도 못해.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도 어쨌든 간에. 근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건 거의 없었다며 본인이 뭐 만 사기 되고 아이를 낳고도 산호조리도 못하고 들고 뛰고 날고 그랬다며요. 네. 그럼 봐봐. 남편이 문제는 맞아요. 원인 제공자는 맞아. 그리고 둘이 결혼한 건 아무도 못 말리는 결혼을 해버린 거였는데 누구를 뭐라 그럴 거예요. 엄마의 팔자가. 인간의 고력이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가 제가 봤을 때. 남자의 어떤 덕이 있지 않아요. 그럼 자식의 덕은 있어요. 근데 자식의 덕이 엄마가 보여주고 가정에서 보여주는 게 자식의 덕마저 없으라고 지금 뿌리를 뽑고 지금 너 가 기훈아 가 보가 우나 가 밀어내잖아 지금.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냥. 어제 남편을 존중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립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건 누구 때문에 이혼을 못한 거예요. 세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집 문제. 이 재건축 손매매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하면은 되게 복잡해서 기다린 것도 있어요. 잘 들어요. 자식 때문에 이혼 못 했다는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요.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 했을 것 같으면 재건축이 나발이고 간에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내 딸이랑 내가 죽게 생겼거든 둘 다 정식 병자가 지금 돼갖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릴 수도 있는데 내 딸도 지금. 시집가면 정식과 약을 먹게 생겨서 기어 다니게 생겼는데 지금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돈. 못 먹고 일 못하고 금방 없어져요. 그죠. 그거 재건축 돼서 둘이 이혼하면 뭐 뭐 찌려먹은들 뭐 할 거야. 뭐 할 거냐고. 그러면 너무 싫은 사람하고 평생을 살으라고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봐봐 너무 힘들어 많이 살았어. 저도 아우.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는데 여태까지 살았는데 엄마의 원망이. 엄마의 이 화가. 엄마의 이 울화 통이. 그리고 원인 제공 자가. 이 남편이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이쁜 짓을 해도 어떻게 될 수가 없어 그래 남편이 우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거 값어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야. 그러면 봐봐라고. 병이 든 건 맞아. 병이 든 건 맞아 근데 그게 왜 남편 탓으로 하냐고. 자 암병에 걸렸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그죠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약이라도 먹고 극복하려고 하죠 그죠 다리가 다치든 뭐가 되쳤으면 재활을 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해도 안 다니는 남편인 줄 알아요 그럼 딸을 위해서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한풀 꺾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기 배 조금 꺾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데 이제 와서 이러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요. 그래 니가 나가서 일해 나 산후통 생겼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재건축이 있고 집 문제로 뭐 복잡고 냅둬요 그거 와서 어떻게든 팔아갖고. 허강하며 살면 되잖아 그죠 그런 만큼 남편이 나한테.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후 나중에 진짜 헤어지고 싶어서 더 많이 준들 엄마가 나중에 분배할 때 나한테 더 안 좋다고 더 난리 칠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제가 피가 마르고. 이 사람은 계속 살았어 계속. 살 것 같아요 저는. 피가 마르고 바짝 바짝 마르고 내가 먹는 것마다 살이 안 돼서 삐쩍 꼬라갖고 그런 건 다 아는데 여태 살았어요. 여태 살았어 시원하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아프죠 진통이 없이 못 살았.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뭐 할까 나한테는 허강 못 시켜줬는데 혹시라도 저게 돈이 있어갖고. 딴 여자한테 돈 주고 허강 시키면 난 어떡하나 엄마 병이 더 걸려요 그래서 못해진다고 얘기를 해 줄게요. 부부가 이별수는 이미 재났어요 이혼해야 하자라고 했을 때도 엄마도 넘겼어요 그 이유를 잘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내 딸이 시집가서 또 장인 장모가 헤어졌네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면 엄마가 우리의 좋은 가정을 차라리 만드시는 게 엄마가 심신이 편해 보여요. 원망한들 그 상대가 죽지 않는 이상. 너 저러고 일찍 죽었으면 일찍 죽었다고 나 개고장 시켜놓고 일찍 죽었다고. 영원히 갔니 안 갔니 그러면 내가 저놈이 됐다고. 이렇게 원망을 할 거예요. 평생 원진수예요. 없으면 걱정되죠. 나가 있으면 조금 걱정될 거예요. 어쨌든 내 아빠니까 근데 붙어있으면요 이거예요 제가. 원진이라고 그러니까 각방 써요 각방 쓰고 항공에서만 헤어져. 서류적으로 헤어지지 말고 각방 써요 아니면 뭐 그 재산 문제 있다며 너 옆 너 백일호 나 백이요 살라 그래. 뭐 되어진다고 서류상으로는. 근데 떨어질 수 있어요 공방 너 백일호 나 백이요. 그건 가능해. 근데 저는 서류상으로 하고 싶어요. 진작에 애써 써야 된다고 몇 번이라 얘기를 했냐고 서류상으로 나중에 얘기하면 재산 분할해서 억울 수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무슨 칠십에 가서 이혼 서류할 한들 뭐 할 거야 그걸. 그러면요 제가 너무 싫은 사람하고 그 계속 한 통 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반년 살았어요. 반년 살았. 남의 시대인데. 더 살아라구요. 끝까지 못 살아요. 아니 뭐라는지 아세요 저보고 진짜 깨는 얘기 정말 리얼. 제발 깨지 않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좀 두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너랑 살면. 재산이 끊이지 않는 된다 너랑 살면 뭐라더라 뭐 뭐 쌀이 가득하고 뭐 손에 안 보고 너랑 있으면 재산이 끊이지 않는데 그게 할 소리예요 얼마나 멍청한 소리예요. 얼마나 좋은. 그래 그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되게 싫어요. 아니죠. 정매지라. 싫으면 내일 그럼 당장 법원을 가든가 근데 내일 당장 법원을 갈 수가 없다고요 아무래도 이 점쟁이가 이 두 분의 운세를 봤을 때 그 소리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는 소리는 못하고 잘못했다 무릎은 못 꿇으니. 그러니 니가 복며느리여서 니가 나한테 복의 사람이다 칭찬을 못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럼 뭐라 그럴 거냐고. 아니 연애할 때는 알랑 방금 오지랖 다 떨고 뭐 간슬기 안 주겠어요. 그죠 근데 반전이거든 이거는 결혼했더니만. 근데 너무 이건 이 사람 주변에 다 이혼했어요. 그니까 제가 제대로 당한 건데 오직하면 우리 딸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차라리 엄마 아빠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거 이걸 보고 잘했으니까 기억이 엄마 아빠 싸운 기억. 엄마. 엄마 엄마. 누가 걱정스러워요 딸이 그런 소리를 했을 때. 나도 걱정되지만 이게 제일 좀 찾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아프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저 계속 아프면서 살기가 싫어요. 병원을 들어가 요양원을 아니면 저기 시골에. 차라리 시골로 혼자 가. 딸이 그런 소리까지 했으면 가슴이 아파서 정신을 차려야지. 딸의 기억 속에 뭐가 있니. 왜 나의 고초를 딸한테 나눠줬어 그게 재산이라고. 그 딸은 뭐 언제야 그 딸은. 엄마가 미친 것 같고 나중에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겠다. 어? 아빠야 워낙 저런 놈이고. 근데 왜 상과 도대체 그게 나 때문이래. 미쳐 죽은 딸은. 세상 것도 놈아요. 그리고 아빠 같은 사람 피할라 다 꼭 아빠 같은 사람 만난다고 그러니. 다정 다감할 수 있는 그걸 알려주라고. 그게 엄마가 자식 덕이 그나마 있는 팔자 중에 하나니. 내가 왜 가슴 아픈 우리 기주님한테 소중하고 한 인격체가 있으신 분한테 무당이 이혼 안 돼요 라고만 얘기하겠지만 내가 볼 적에 자 아침에 얘기한 거 틀리고 지금 무당 앞에 와서도 점심에 얘기한 거 틀리고 저녁에 얘기한 거 틀려요.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은 엄마만 자주 그 답을 해결 답은 줄 수 있지만 해결은 엄마만 할 수 있어서. 구슬한들 이게 안 바뀐다고 사람에 대해 원망쓰니까. 근데 그걸 내 딸이 보고 배웠다고. 근데 엄마 여기서 정신이 안 차려지냐고. 내 인생? 인생? 그럼 지금 내일이래 당장 이혼해 갖고 와서 좋은 남자 만나. 분할해달라 그래서. 그 딴 놈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지 딸한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과연. 어떤 놈을 만난 들. 그 병을 고치지 않고 그 마음에 내 남편에 대한 이 원망수가 있고 내 남편에 꽂혀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지겨워. 구역질러. 다 좋아. 다 좋은데.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다 좋은데. 혼자. 이혼을 안 하고 살고 혼자 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자꾸 실없는 소리 하지 마요. 엄마만 병에 걸리니까. 유혹 왜 없겠어. 그제? 먼들 엄마도 나쁜 짓거리. 많이는 아니지만 나쁜 짓거리. 그제? 남편한테도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 점사 끝낼게. 이제. 내 딸이 나 같은 인생. 어. 내 딸이. 내 사혼을 만났을 때. 내 딸의 남편을 만났을 때. 나랑 똑같이 그 남편을 보면서 배운 게 구역질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혼하고 싶어요. 뭐하고 싶어요. 백날 첫날 떠들어봤자. 남편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누구의 편도 없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이를 들면 더. 여자는 서럽습니다.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더 원망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안 맞으면 내 청춘을 다 갖다 바친 거 같고 내가 너무 고생한 거 같고 근데 보상을 못 받는 거 같고. 그러면 엄마만 병이 더 심각해져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더 나이가 먹었을 땐. 엄마는 정신병원에 요양원에 가야 된다. 치매에 가장 위험한. 더 서럽지 않을까요. 내 외순주들 보면서 키우면서. 차라리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너네도 사랑해줘라 그 가정의 품으로 안아주면서 그 딸이라도 잘 살으라고 해줘야 되는 게 엄마예요. 엄마 여기서 새로운 남자를 해서 팔자 고친다 못 고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이혼 제가 볼 땐요. 못할 것 같아요. 안돼요. 진짜 제가. 이혼하면 내가 점사 끝난다고 그랬죠 이혼해서 도장 찍으면 그 도장 갖고 나한테 와요. 네 내가 허점. 날렸다 허점 봤다 내가. 인정하고 사과할 테니까. 알겠죠 근데 이혼 안 하면. 정신 차리고 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셔. 아시겠죠. 이상이요. ss